필라테스 필라테스는 실내 운동이라 바깥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매일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실내에도 먼지 같은 공예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어요.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더 두고, 공기청정 식물도 들여놓았어요. 제 피부엔 콤부차 에센스를 쓰기 시작했고요. 작년부터 꾸준히 콤부차 에센스를 사용했는데 민감했던 피부가 진정되고 윤기와 강체가 돌더라고요. 실내에서도 프레쉬 콤부차 에센스로 안티폴루션 케어 잊지 마세요.